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더워서 그런가, 열심히 해서 그런가,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. 네, 땀 많이 나시더라고요. 아무튼 오늘도 공연 즐겨주셨습니다. 조심하세요! 하하하. 아까 치신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또 어제도로에 가야 해서 빠른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. 네네네. 어쩌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비가 내일까지 엄청 내린대요. 내일까지 폭풍과 함께 분다고 하니깐요. 혹시나 운전하시는데 운전 조심하시고요. 비 피해 조심하시고. 웬만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. 안전히. 네. 내일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빠니까. 이렇게, 자꾸 빠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. 크신 거 아니에요? 네? 크신 거 아닐까요? 너무 행복하잖아요. 하하하. 점점 빠지고 있어. 팔이 찌고 있는 건 아닌데. 네네. 다음 시간은 유지중인데 네네네 오직 점점 이래서 올라오더라구요 어 화이트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버텨주시면 네 끝날 때까지 화이팅 하하 하하 하하튼 네 조심히 들어가시구요 네네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?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! 불금! 응 불금 되시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네네네 네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네네네 네 네 내일 조심히 오시구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구요 네 네 네 가까이서 응원해 주시네요 네